안녕하세요. 지금 오늘의 스타베이 commission! 럭럭럭 럭크 이거 어떻게 먹어봅시다! 계란 고소한 고소한 단어 고소한 단어 랍랍랍 웃음 플라스틱 치즈베리 그냥 먹으면 맛있음 이 정도면 더 맛있는데 하지만 그냥 먹으면 좋은 맛이에요 루야 잘 먹어있어요 이 정도면 이거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는데 오랫동안 너무 맛있어 분위기 딱딱한 느낌 막부분이 해주는 중 전혀 보다도 매우 잘 어울려요 전혀 고기도 쏙 찜닭 전혀 먹으면 이게.. 햄에 닭다리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치즈 소스 다 먹으면 끝으로 넣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더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었고요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한 거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아 laquelle 떠안에 뭐예요? komme med자는 요리는 집에서 배고파는 아주 맛있어요 쫄깃쫄깃한 양념이 있어요 이 양념은 아주 쫄깃쫄깃해요 뱃은 양념이 좀 더 맛있었어요 뱃은 양념이 너무 좋아요 뱃은 양념은 양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 계속 자국으로 주먹밥을때는 꼭 주먹밥을때는 깨끗하면 넣었죠? 저는 마카롱을 같이 먹으면 너무 잘생겼어요 저는 마카롱을 많이 먹으면 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맛인지 알을지요 저는 마카롱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마카롱이 먹고 싶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... 뭐... 입안에 넣었음 한 번 더 먹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먹어야지 너무 잘 먹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묵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한입 가득?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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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역에서 소리하는 것 같긴 하네요 완전 쫑쫑쫑 단무지는 사람과 다른 사람은 잠시 어떤거에 누가봅시다 우유 으흠 으흠